이제 메일이나 댓글이 좀 많이 달리더라구요 게임 영상은 왜 안올라가냐 간단해요 내 몸에 맞는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면 물론 게임 컨텐츠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사실 게임 컨텐츠를 메인으로 자꾸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컨텐츠를 달만한 게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튼간에 지금 게임 컨텐츠를 안올린다 앞으로도 안올릴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모바일 게임 시장이 그만큼 고여가지고 사실 제가 메인 컨텐츠로 제가 할 수 있을만한 그런 게임들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채널을 쉬게 놔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쉰다기보다는 이것저것 그냥 제가 즐길 수 있을만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컨텐츠를 하는 것이에요 상공형 그 게임 언급은 안하려고 하는데 그 게임 만든 슈퍼셀 신작 출시되면 할 의향이 있어 뭐 슈퍼셀 신작 게임 나오면 하실거냐 새로운 게임들이 나온다면 물론 나에게 맞는 그런 게임들이 나온다면 물론 메인 컨텐츠로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언제가 될지 모르죠 사실 왜냐면 요즘 PC 게임은 잘 모르겠지만 모바일 게임에서는 다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 몇몇 게임들 빼고는 클래시 미니는 제가 예전부터 출시되면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워낙 오토체스랑 롤토체스류 같은 게임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카드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찍먹은 해볼겁니다 재미없으면 과감하게 안하는거고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까지 다른 게임이라도 좀 꾸역꾸역 하시는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 나오기 전까지 아무거나 꾸역꾸역 하자 이게 아무거나 라는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가 흥미 없는 그렇게 큰 흥미가 없는 것들을 컨텐츠로 다루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컨텐츠를 다루면 현타가 와요 진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하는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영상 자체 텐션도 안살고 그래요 그 게임을 접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송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내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 게임을 접은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재미가 없어 이제 게임 자체가 그 재미가 없는게 뭐냐면 항상 똑같은 그런 레파토리거든 나한테는 왜냐면 4년을 넘게 한 게임이잖아 4,5년을 한 게임인데 당연히 질리고 재미가 없어지지 그치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사실 컨텐츠로 다른만큼 빡세게 하고싶지는 않아 개정삭제하기 전에 게임을 해봤자 화장실에서 잠깐 하거나 뭐 롤 매칭 기다릴 때 잠깐 하거나 그 정도 순밖에 안됐거든 뭐 하기 싫은 거 하면서 살기 뭐 하고싶은 거 하면서 살기 진짜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하고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반이고 하기 싫은 거 하면서 묵묵하게 사는 사람 반이에요 물론 제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하지만은 성공을 한들 실패를 한들 성공하면 또 성공하는 그 나름대로 좋고 자 실패하면 또 다른 도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생각을 해봐봐 사람이 살면서 하는 것 마냥 하는 거 촉촉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거를 반복하는 건데 자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납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실패하면 인생이 끝나? 다시 도전하는 거지 그리고 뭐 꿋꿋하게 하니까 좋게 봐주세요 너무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까진 아니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